안산시와 안산 그리너스 FC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관광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안산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안산 그리너스 FC에서 뛰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출신 아스나위 선수를 지난 12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세계기관은 K리그 경기관람과 안산시 관광상품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는 인구 2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한류를 일으킬 수 있도록 관광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